정읍시 내장산 애기단풍 축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4회 김건 봉필 톱스타쇼 2부 오프닝 가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내려오셨으며 상녹수 대표님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김경숙 대표님이 부릅니다 에밀레 사랑 엉덩이 트며 운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었구나 하랑동에 매서운 사랑 붉게 물든 내 사랑 에밀레 에밀레 하늘 문을 못해 천년 사지 에밀레 사랑 엉덩이 트며 운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었구나 바랑동에 매서운 사랑 하늘 문을 열었구나 하늘 문을 열었구나 하늘 문을 열었구나 서라벌에 매서운 사랑 천년 사지 에밀레 하늘 문을 열었구나 하늘 문. 하늘 문을 열었구나 하늘 문을 열었구나 호전 문을 열었구나